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MBC에 김건희씨 관련된 방송을 보고 폭망한 것은 바로 MBC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방송을 준비했던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반응이 너무나 충격스러운 겁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선거에 익량을 줄 수도 있고 김건희씨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까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김건희씨가 아주 방송을 잘했고 김건희씨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 김건희씨의 진면목을 봤다. 영부인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하다. 어떤 댓글에 보면 다음 후보는 김건희씨가 대통령 나오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여권에서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야권은 오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 그러면서 이재명 형수권과 관련해서도 방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씨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불법 녹취 사적 대화지만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송구하다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또다시 방송 내용을 보고 태도를 잘못 봐보면 또다시 역풍을 부를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아주 태도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mbc에 방송 가치부 신청을 냈지만 서부민사지법에서 김건희씨와 관련해서 수사와 김건희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장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mbc 보도 후에 약 2시간 뒤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장수 수석대변인은 전화녹음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대화이지만 국민께 심리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방송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녹취된 파일을 방송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유도한 것, 또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도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송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보도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고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어쨌든 이 건에 관해서 김건희 씨의 사적인 대화,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한 부분, 그 형식적인 걸 보면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나 그 방송 내용을 보면 지금 김건희 씨 입장을 완전히 대변해주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준 방송이었다. 그래서 MBC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일하고 있는 홍보방송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자세를 낮춰서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도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관점을 대려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도 이날 밤에 이 방송을 보고 난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히 보도가 될 수 있다.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편안하게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가족만큼 후보자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런 말을 해도 되냐 이런 걸 지적하니까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보도할 때는 김건희 씨가 공익적인 인물, 공익적인 검증의 대상이라고 하고 또 보도하고 난 뒤에 문제가 되면 김건희 씨가 그런 말을 해도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의 모든 단위 선거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또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명수 기자 보고 좀 들어와라, 도와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는 부분, 오면 얼마 줄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서 돈 달라는 데 줘야지 그것도 일종의 조급 비슷하게 1억도 줄 수 있고 하는 용도, 금액 1억을 지칭한 것보다는 역할을 많이 하면 그에 따른 보상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건 어디로 가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때 그런 것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은 실제 언론인 출신들이 선거 과정에 여기저기 캠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방송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지적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보도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문제되는지도 언론사의 관점을 실어서 보도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시청자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아주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지금 SNS상에서 아주 난리가 난 상황들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 가해지고 있는 내부의 비판들 그 친녀 세력들이 오히려 이 방송을 왜 했냐 그리고 김건희가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고 있고 김건희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이런 방송을 한 것 자체부터를 지금 문제 삼고 있으니까 그동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던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다음 주에 또 방송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방송까지 보고 판단을 하겠다. 다급해진 MBC나 또는 서울의 소리가 무슨 방송을 또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MBC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방송 내용의 반응을 보고 충격을 받은 서울의 소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한 방송 두 개를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것 또한 김건희 씨 입장을 고스란히 설명해 준 부분이어서 앞에 MBC 방송 나온 것과 진배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아. 갖고 있는 건 전 다 쓴 것 같아. 그렇지만 또다시 뭔가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지 않을까. 지금 MBC가 상당 부분 취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인수라고 하는 기자가 이명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명수가 강의하고 105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영입할 때 돈을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이명수가 물으니까 달라는 대로 줘야지. 1억 정도? 이렇게 웃으면서 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이명수는 인터뷰하면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또 이런 식으로 싹 바꿔가지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뭔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인터뷰도 다시 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어떤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국민들은 아하 김건희 씨가 정말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전혀 다르거나 김건희 씨가 진작 언론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해명을 했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멘붕이고 폭망인데 지금 야권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역풍이 야권에까지 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보입니다. MBC 보도가 완전히 여야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